2월 6일 우리 제주본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누워서 제 영상 보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본도체 오전장 열리자마자 하락의 모습이 나오는가 싶더니 오후장 들어서 다시 주가를 말아올리면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을 자세하게 보시면 최근에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강한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거고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보여줄 거라고 제가 소통방 주주분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제주본도체는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돈으로 끌어올린 이 주가에 대해서는 얘네들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정말 빠르게 회복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본도체는 월봉으로 좀 지금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물량을 장악했다라는 거고 이거 개인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주본도체 가장 중요한 건 이 월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때부터 세력들이 강력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강한 상승을 연출시키면서 신고가 갱신을 시킨 게 이 제주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 히든주 종목이 있는데 이 히든주 종목도 제가 한 개 챙겨 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시고 이 히든주 종목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 세력들의 매집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종목이고 이제서야 그게 빛을 발하고 터졌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 구간이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신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이 매수의 기회 이미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라고 늘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을 보시면 목요일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이용해서 조정을 주면서 지금 박스권이 형성을 했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흔들려서 절대 패닉스 하지 말라는 거고 오늘 긴 윗고리를 달면서 세력들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급등 랠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구간에 매몰대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볍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뭐다? 2차 상승 랠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입형선들을 수렴시키고 이 힘을 응축해서 다시 한번 급등 랠리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린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다면 앞으로 나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300% 이상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7,800원대 매수 사인이 이미 드렸고 이 38,000원 신고가 구간 바로 밑에서 매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물론 더 길게 보면 한참 더 상승할 거지만 분명히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38,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전략 매도로 수익 실현하였고 지금 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차익 실험 매물 때도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 무조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릴 테니까 이 반등 저점 구간에서 한번 더 재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로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주셨어도 지금 제주반도체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제주반도체 손실 보고 있거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제주반도체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철저하게 공부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는 이 혼자서 주식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팔아버리거나 더 올라갈 종목을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산에 등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게 된다면 힘이 들고 금방 지쳐버리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금방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이 타점을 받아갈 거리라고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저한테 지금 바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제주반도체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세요 앞으로 제주반도체는 나올 만한 재료 그리고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주반도체는 앞으로 더 올라갈 재료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업계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고 이 몇 주 안에 지급 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원 기업 내 삼성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제주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세력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을 10년을 넘게 장악을 했고 물량을 길게 매집하면서 이 10년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파가 이 수익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조정 구간에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정 구간에 N자 패턴을 그리면서 2차 급등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수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이 큰 파동을 만들 건데 우리는 이 파동에 당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이용할 거고 수익을 극대화할 거고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하면서 문자 안 보내시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정말 뒤늦게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반등 패턴 구간 이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릴 거고 제가 상승 국면 최상단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서는 전량 매도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반등 흐름 나오고 상승 추세에서 매도해야 할 때 나는 이 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받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100%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부담 없이 제주라고 문자 보내시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짓 단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제주반도체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제주반도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제주반도체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함께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제주반도체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함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 번호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